나비공장에서 누가 이리 들어왔어? 누구를 확보해버려고요. 왜 막만해? 이 시**. 여기서 목자리가 커. 너 이 시**. 한국 갔으면 한국말을 들어. 이 시**. 아, 우린 사탕 갈 게 없습니다. 가만히. 아, 아. 아, 가, 가. 너 나 필 있으니까 오어라. «필옵션» 까ира. 사람은 불구 안하자. 안하자. 아,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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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예가 아니잖아요, 노동자들이. 한국 정부에서 과연 이 두 노동자들은 노동자를 생각하고 있는지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